니트 Deutschland 재밌어요 신기해요, 한 번도 못 봐봐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쪽도 하실 수 있으세요? 네 옆이나 두드러가지 마세요 엄청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되게 재밌었고 이런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많았으면 좋겠어요 서커스로 직접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거나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위험한 것 같지도 않고 재밌어요 눈으로만 봤던 걸 직접 몸으로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게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행사가 서울시에서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